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되어 있어서 어떻게 합의를 해도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진일보다. 12월 23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4 플러스 1의 헤비체가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에서 아주 진일보한 제도다라는 것이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은 득표류에 비례하는 의석수인데 여기에 좀 더 다가간 아니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계획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바라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문 의장의 나이는 올해 75세로 1945년생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사리사역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문 의장의 언행을 보면 인간은 나이를 먹더라도 자식의 이익 추구에 더 골몰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과 아울러서 어른답게 행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합니다. 아무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에 진일보한 것이다. 그런 문 의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고쾌한 발언이고 잘못된 발언이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발언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욱 교수의 의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비교적 한국에서 선거법에 정통한 지성욱 성중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성욱 교수 주장입니다. 비례대표용 급조정당이 우후죽순 정도 넘남에서 유권자가 앞으로 1m 투표용지를 받아들은 날이 올 수도 있다. 당장 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보도가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알바니아의 실패 사례가 한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성욱 교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알바니아는 2005년도에 군소정당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습니다. 양대정당인 사회당과 민주당에서 꼼수를 써서 위성정당을 4개에서 5개 정도 만듭니다. 이들이 표를 휩쓸게 됩니다. 얼마 뒤에 급조된 정당을 다시 통합했습니다. 표심을 농락했다는 비판이 일자 2008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됐습니다. 알바니아가 범한 10년 전의 실수를 대한민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사표를 증가시킬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는 여당의 유일한 옹호 논리가 바로 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우 교수는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만약 민주당이 정당 투표율을 40%를 차지하게 되면 현재 의석 300 곱하기 40%라면 120석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차지하게 되면 비례의석은 한 석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된다. 민주당에 돌아갈 정당 득표는 모조리 사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사표가 오히려 증가된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을 성적표를 손에 쥐을 가능성이 높다. 지성우 교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당에서 비례당을 급조해 정당 투표를 유도한다고 가정하면 한국당은 실제 지지보다 훨씬 많은 의석도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면 민주당 관계자들은 표정이 굳어지는 분들이 많다. 표심, 왜곡,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다음 질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파적 이득이 눈이 가려서 만들어낸 꼼수 선거법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그런 선거법 계약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동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히틀러 등장이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가졌던 독일을 제외하면 후진국인 알바니아라든지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정파적인 덕이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선거라는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제1야당이 완전히 배제시키고 나머지 군소정당과 야합에서 경기규칙을 정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 해소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옳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인생사든 기업경영이든 국가경영이든 꼼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